아, 어떡해. 도련님 애를 낳으러 최희우 씨랑 최희우 씨 오빠 차를 타고. 어? 아, 어떡해. 도련님 지금 병원으로 와야겠어요. 애기 곧 태어날 것 같아요. 이 사람 제정신이야. 도련님. 거기서 당장 나와요. 형수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급해요. 빨리 좀 오세요. 도련님. 나 분명히 말했어요. 나와요 당장. 나 혼자서. 이거 어쩌자는 거야. 아,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떡해. 아이고, 씨. 아이고, 씨. 그래도 그냥 버릴 수는 없고. 들어가서 살려봐야겠다. 이유 씨.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오빠. 그, 박전승 변호사. 아, 처음 뵙겠습니다. 박전승입니다. 반가워요. 이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그게 저 이사 왔어요. 이사요? 아, 어제 사무실에서 밤새고 오늘 처음 와보는 거라서 주소만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유 씨 옆집이네요. 네. 여기라고요? 아, 지금 막 도착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아, 미안해요. 사정이 좀 있었어요. 아. 하하.